안녕하세요. 매키니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의 리보세라님이 6월에 개최되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2022 아스코에서 글로벌 신약기업으로의 도약 모멘텀을 삼고자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가 주말에 매일경제에서 나왔던 기사들인데요. HLB 자회사 엘레바가 6월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에서 선양낭성학 관련되는 이상 리보세라는 결과가 공개가 되죠. 작년 2월에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서 임상 이상 이후에 가속승인 패스트트랙에서 가속승인은 3상 없이 먼저 승인해주고 후에 3상을 하는 패스트트랙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죠. 올해 3가지 중에서 2개 정도의 NDA 신청을 앞두고 있는 후보 중에서 선양 남성암 치료조의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스코 행사는 별도로의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 관련돼서 여러 임상 발표가 있죠. 그래서 다국적 제약사의 리보세라님의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우산헌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때 발표되는 것 중에서 선양 남성 이상 관련되는 부분은 한국하고 미국에서 리클렌트 재발이라든지 메타시스 전이성 선양 남성과 관련되는 72명의 환자 1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들입니다. 통상 이제 선양 남성은 침새맘으로 불리는 희귀 질환인데요. 미국에서 1200명 매년 이렇게 환자가 발생하고 근원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언맨니즘이 충족수요가 상당히 높은 난치성 질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차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어떤 기대감이니까 상당히 이제 희귀의 약품 시장 규모가 작지가 않기 때문에 기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번 발표를 통해서 HLB의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이렇게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번 아스코 이제 2022 합회에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지금 이제 초록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보면 27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적응증에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 발표들이 있는데요. 암종도 보면 보시면 이제 뭐 간세포암도 있고 두경부암도 있고 간세포암이 한 5군데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암 관련되는 가스트리캔서 쪽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 난수암 쪽도 있고 여러 암종이 있습니다. 위암 뭐 그 다음 흑색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삼중음성 유방암 뭐 이런 쪽도 있고 유방암 쪽도 있고 비인두염도 있고 담도암 자궁암 이렇게 여러가지 항상 이 학회에서 보면 아파티닌 관련되는 부분이 수백 개의 어떤 지금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굉장히 인디케이션이 넓은 신생혈관 억제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표적항암제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유용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사뭇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전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최근에 이제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어닝 시즌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등락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HLB 같은 경우에 그간의 어떤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가 상당히 조금 우려성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그동안에 사업 다각화 특히 이제 아 이제 체외진단기기 의료기기 전문업체죠. FA, 노토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수하면서 HLB의 어떤 재무구조에서 관리종목 지정이라든 이런 재무리스크를 굉장히 완화시켰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4년 만에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흑자전환 물론 이제 잠정실적 발표입니다만 상당히 이제 별도 기준으로 1분기 매출액이 630억 전년동기나 전분기 대비해서 다 증가되는 부분이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88억 흑자 달성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FA 관련되는 부분은 당분간에 엔데믹이 되더라도 미국 대형 헬스케어 전문업체는 에버트 쪽으로 이제 가는 물량이라든지 체외진단 도구, 세정제, 동물의약약품 이런 부분의 어떤 실적들이 계속 이제 꾸준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뭐 87억이었던 게 2020년 600억으로 대고 올라왔죠. 그리고 작년도에도 1200억 올해도 실적이 준수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HLB의 어떤 실적에 바로 이제 반영되는 어떤 흐름들로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그 미증시가 주말에 또 많이 빠졌죠. 사실은 그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의 어떤 쇼크로 나스닥이 4% 빠지면서 장 출발하면서도 고스닥이 한 1%까지 밀렸다가 이제 낙폭을 줄이면서 이제 끝난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도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HLB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세 여름에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뭐 나노젠 관련되는 기사들은 지금 이제 4월 때라도 특별히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대감들은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줄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비박 관련되는 부분들의 기사는 이제 현재 구글링을 해보시면 좀 나타나는데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달에 신종부가 들어가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이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신약을 만들어보자. 이런 타이틀로 새로운 정부에서 경제수석으로 이제 내정되어 있는 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죠. 이분이 이제 경제수석으로 유명되었는데 소울대모 쪽 나오시고 이제 경제학 박사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 상당히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래서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이 미래 먹거리 한 축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을 했는데 상당히 좀 탄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인맥 관련으로 최근에 급등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의 사회의사로 올해 3월 달까지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의미 있으니까 이전보다는 이제 그 자기 어떤 정권에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바이오 쪽에 실질적인 어떤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엘리트 관료로 예전에 보면 내역에 보면 이제 정권 제도 가장도 있고요. 금융정책 가장을 맡았고 기재부 쪽이라든지 청와대 쪽에서는 경제금융비서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역임을 하면서 업무를 좀 섭려한 상태다.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역대 정부에서 이제 주요 정책 경제정책 이제 결정자 중에서 제약 바이오 관련 경험을 쌓은 인물은 이제 뭐 거의 없다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보면 이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정책적인 어떤 지원 관련되는 부분을 하겠다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조금 이제 좀 떨어졌다는 본다면 어 자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바이오헬스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로 한 축으로 어 바이오헬스 한류를 진짜 열겠다 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어떤 자금 지원에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에 얼마만큼의 어떤 구체화가 되고 이 혁신위원회까지 뭐 이렇게 낸다고 하니까요. 어 바이오 쪽에 어떤 정책적인 어떤 기운이 어떻게 좀 나오는지가 이제 향후에 좀 모멘텀으로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HLB 관련 이제 계열사 중에서 어 HLB 글로벌 이제 구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죠. 이 나노 코박스 관련 어떤 이제 기대감이 계속 줄면서 계속 신적과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어떤 기사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어 전반적인 어떤 시장 하락 그리고 오후장에는 이제 낙포를 좀 줄여서 끝났는데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양봉이 나왔다가 어 지금 분봉상으로 보면 이제 아침에 이제 갭다운 출발해서 어 만 3만 천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제 3만 350원 그 시간에는 한 50원 정도 올라서 3만 400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공매도 매매 비중이 22.11로 계속 이제 공매도 어떤 압박들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자 뭐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번 주에 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5일선 하고 21선이 지금 꼬여 있으면서 캔들이 넘어갔는데요. 요게 지지 되면서 어 3만원 안착을 하면서 이제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 이번 주 중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현물에서는 개인들이 좀 샀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좀 현물을 샀고 기간이 좀 매도를 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금요일날 나왔던 4.89 정도의 양봉이 깨지 않으면서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이번 주 가장 좀 중요할 거고요. HLB 생명과학도 뭐 똑같은 흐름이죠. 예 테라피틱스 까지는 뭐 여기는 좀 하락 흐름이고요.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월봉 고점에서 보게 되면 바닥 가격 형성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이 한 7000원대 그 다음에 많게는 뭐 3000 얼마까지가 이제 월봉 기준의 어떤 바닥 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존에 어떤 흐름에 거의 이제 건접해 있는 어떤 가격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장기 바닥 가격 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동안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바닥을 행보를 이제 하는 흐름의 어떤 가격 좀 까지 때려졌기 때문에 부진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는 뭐 지금 나노젠의 어떤 나노 코박스 같은 기대감보다는 이제 본령인 내부세라늄을 중시한 인디케이션 어떤 확장과 그 어떤 NDA의 어떤 신청 어떤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어떤 흐름으로 주가의 어떤 중기 흐름은 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 오일선 지지와 양봉 캔들이 깨지지 않으면서 수급의 흐름에서 주가의 어떤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목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